BBC 탄젠트 앞에 왔습니다 오늘 탄젠트 사무실에 와가지고 관련된 인터뷰 그리고 이번에 불도 꺼지고 아 이거 불 안 빠지는데 일찍 해서 찍을까? 이제 페스티벌 회사를 탐방하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순서로 우리 BBC 탄젠트 제가 서울랜드에서 하는 스트라이크 뮤직 페스티벌에 다녀와서 탄젠트 쪽에 공식 인터뷰 요청을 보냈고 오늘 제가 사무실 방문을 해서 관련된 인터뷰라든지 내용들을 좀 촬영 겸 내용을 전하려고 했는데 촬영이 조금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NC 영상에서 별도로 해당 내용 설명하는 걸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뭐 탄젠트 말고도 학원도 있고 여기 무슨 회계법인도 있고요 나오시는 분들도 각양각색이긴 한데 페스티벌 관련 해가지고 저와 TC가 정리한 내용을 알차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itations